자 들어가보자 회복 가능이면 4기 아닌가요? 4기 맞아? 4기 맞아? 자 보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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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좋았어 야야야 그거 쓰지마 맞아도 돼 얘는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들어간다 내가 사막이래 이제 뒤에서 난리 부르솔 춘다 도플라미가 뒤에서 난리 부르솔 춰 상관없다 데려간다 전생의 창현 그리고 피 채우기 이거 쓸게요 아끼다가 똥댑니다 그냥 써 예 안녕하세요 이그니션 이야 멋있네 쟤 뭐 쟤 뭐 쟤 뭐 뭐지 뭐 뭐지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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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만 조심해 저것만 저것만 조심해 됐지 어쭈 아아 저걸 피 채우고 예 이걸 피하구요 앞으로 기가 모일때 제가 먼지거리 한다 그때 바로 이걸 쓰겠습니다 안 맞아요 무족이라서 아아 진짜 몇번을 하는거야 너 그만해 이렇게 하는거였어 이렇게 와야 언제쏘냐 언제쏘냐 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봐봐 비 채운다 여의 음 음 근데 느려 한 번 더 여의 아아 아아아 оч позвол 거 으 늰 야야야야야야야야앱 어 어 이건 맞으면 안 돼 이건 맞으면 안 돼 저거는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죽어 오오 쓰 으 아 이거 안좋을거같은데 마르크는 아홉살 죽었어요 넌 잡혔다 와 지이네 정말 와 독플라멩고 진짜 겟캐리 개쩐다 아까부터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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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독플라멩고한테 모든 기술 다 당하고 있어 굴브라이트 맞고 꼭두각시 맞고 아까 저거 평타 쳐맞고 필살기 맞고 그런데도 삽니다 예 그래도 살아요 꺼지자 와 와 아 이래도 저는 삽니다 도플 그거 폐항 스펙이 별로 안쎄요 어 별로 안쎄 저놈들이 쓰는걸 내가 맞아 봤는데 한 어 한 4분의 1? 네 4분의 1정도 깔게요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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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은 다 쳐맞고 들어왔는데 피가 이거야 크아 정말 사기 아닙니까 이래서 불사죠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이 어잏 어 이상한게 나가? 이거 써야지 때리든 말든 난 이거한다 때리든 말든 어디야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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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겁니다 이거 와 풀려났어? 어 풀려났구나 그렇다면 전생의 창이야 이걸로 끝나요 네 아무튼 마르코 좋은 기술 알아냈죠 마르코가 기술이 너무 쓸 게 없다 없다 했는데 어제 알아냈어 이거 이거 느리게 쓰면 이건데 이건데 빠르게 쓰면 이렇게 바로 바로 갑니다 바로 이렇게 도플 너 진짜 널로와 아까 나 존나 일박겠지 조카 조카 잡는다 아 아깝다 걸렸군요 아 안걸렸어? 그래 도플이 잘 싸워 도플이 정말 잘 싸워 와 얘 하는거 봐라 정말 악마 안 맞아 임마 나 피한다 그걸로 다 잡았다 이제 스턴 걸립니다 그죠? 와 어떻게 蛇 belt 싸워 4 Krishna Orlando 1 컨트롤 존나 잘해 샹크즈급이야 끝까지 간다 와 진짜 개가 왔다 진짜 그만 좀 해 끝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우 아우 진짜 괴롭게 안쪽낸 정말 아우 어제 쌌던 기술이 이거야 이걸 별로였어 별로죠? 이게 최고입니다 자 대충 1500명 됐다 이제 가자 상크 쓴대요 근데 처음에 말고는 뭐 사실상 뭐 필요가 없네 이게 아니 체력 채우는게 필요가 없어서 거의 안맞아 처음에만 그랬지 뒤에 오 깜짝이야 체육이 흠하 설마 필사기 맞는다거나 해서 아 진짜 너는 2단계다 자식아 아 자꾸 그거 써라 양색 크게 자꾸 써봐 음 오케이 네 필요가 있긴하지 맞는다면 필요가 있지 흠하 너무좋아 이거 진짜 마르코가 이렇게 좋은 스킬이 있다는게 난 진짜 놀랍다 아 아까 전에 독풀이 얘 이 녀석 그 샹크스의 동료였고 또 누구누구였죠 마르토한테 까불지 마리안 마르토한테 마르토한테 아 맞을랑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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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영계다 자영 아 자연계 아니지 초인계지 그럼 맞겠네 흠 흠 흠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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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안 맞는 으어 저거 독구멍은 개쎄 흠 흠 저거 필살기가 아니잖아 저거 필살기가 아닌데 뭘 한 대 맞고 피가 저렇게 깎여 흠 흠 흠 흠 흠 흠 누가 초인계? 마젤란은 마젤란 마젤란은 초인계입니다 피해 음 음 온다 한번 신나게 놀아봐 맞든 말든 가볼까요 이제 일단 한번 쓰자 풀피를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맞든 말든 가보겠습니다 도뿌리 짜증나네 도뿌리 도뿌리 짜증나네 도뿌리 그렇지 누군가 한 명은 맞게 돼 있다 인마 어? 누군가 한 명은 맞게 돼 있어 인마 왜냐 너희들이 적이 많기 때문에 뭐지 뭐 뭐한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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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초필 아니었습니까? 방금 초필 아니었어? 일단 쓰구요 왜왜왜왜왜왜 자 여기 필살이 쓰구요 흠 흠 4대1 막장 이것이 마루카 클라스다 4대1 막장 5대2 막장 10개 4대1 5대2 1대2 3대0 1대2 2대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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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2 야... 피살기 아 자식 안당해 방금 평수 폐기 썼자 흠 젖대만 딱 써주고 야 마질란 죽여 마질란 죽여 오케이 놀러와 아 아주 안잡혔네 핏살기 저거 쓸때만 씁니다 다 다른 뜻 안써 오만의 죄 일단 이건 날리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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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좋아 아깝다 끊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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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하면 끊어주는구나 이거 안보여 안보여 안보이지만 계속 간다 안보이지만 계속 간다 존나 불안해서 도망가겠다 뭔가 쓰는거 같은데 아 맞아 와 뭔가 낀새가 이상해서 도망갔는데 와 안도망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 어 어 자 지금 안 때리면 돼 지금 안 때리면 돼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양색팩이 맞았지만 살았어요 아 너 살아있었냐 프랑키야 너 살아있었어? 언제 살아있었어? 언제 있었냐 아 아 겁나 겁나 안좋네 정말 다른 기술도 쓰는게 좋아요 아 다른 기술 쓰면 죽어요 다른 기술 쓰면 죽어요 여기는 제일 효율 좋은 스플만 써야됩니다 이 야야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돼 마 너 날 잡을 수 있는 저루의 기회다 날 잡을 수 있는 저루의 기회다 지금 놓치면 후회할 걸 지금 놓치면 후회할 걸 난 안 도망간다 난 안 도망가 족가 x2 필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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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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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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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 아이고야 아이고 어거지럽겠다 아 제가 그랬죠? 들어가서 깰거라고 치사하게 도망 안갈거라고요 도망 안가고 깼습니다 아 하마터면 도망갈 뻔했다 이런 플레이는 아마 그게 누구냐 하하하하 마이타 쿠마 쿠마랑 이반코브도 가능하죠? 하하하하